7월도 벌써 말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중복에 인사드립니다. 중복에는 특히 유해할 것이 중복 발언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메미아 뉴스 앵커 권성훈입니다. 제가 벌써 야수가 된 지 6개월입니다. 앞으로 짐승에서 인간으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한번 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녀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야수의 세련된 모습 상상이 잘 안됩니다. 노력한다고 하니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내심 뛰어나시잖아요. 지켜봐 주십시오. 제 다짐에 또 이렇게 미녀가 약간 찬물을 끼었네요. 오늘은 뉴스를 전해드리기 앞서 소개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메미아 시청자이신데 황만원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캐리커처입니다. 이게 유명한 캐리커처가 그렸다고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죠? 미녀가 산소 같은 여자였는데 미녀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여자. 너무 예뻐서 숨이 막혀서 못 볼 것 같은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제 얼굴 엄청 크죠? 이게 저랍니다. 저는 수소 같은 남자랍니다. 얼굴 대빵 크죠? 원소 주기율표에 1쪽 1열에 나오는 H2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게 주기율표에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O가 하나 더 필요하답니다. 이 O를 미녀와 야수가 떠받치면은 H2CO3 이렇게 돼가지고 탄산,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방송을 하라고 이렇게 재밌는 캐리컬처를 보내주셨네요. 저희들 정말 세상을 떠받들면서 탄산 같은 그런 방송을 한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캐리커처인 것 같습니다. 못생긴 야수가 좀 더 세련되어지고 멋진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리커처 보내주신 분. 한 가지만 더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 8일 매일신문 창간 73주년 특별 방송 이벤트에서 다섯 명을 추첨해 십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주기로 했는데요. 다섯 명 당첨자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티브이 매일신문 발전을 위해서 멋진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아래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위 당첨자 다섯 분은 영상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은 네이처 갤러리 바이오셀렉에서 협찬한 고급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지상파 방송국마다 다양한 이슈들로 논란을 빚으면서 지상파 방송국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BS는 멸종 위기종 먹방에 앵커는 몰카 혐의, KBS는 일본 불매운동 보도에 한국당 로고 사용이, MBC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계약직 아나운서들 간의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SBS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족의 최초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서 현지 경찰이 방송에 출연한 배우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에 SBS 측은 현지 허가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개된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SBS 측은 배우 이여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태국 국민은 물론 배우 이여름에게 최악의 민폐를 끼친 SBS.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SBS의 망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김성준 앵커는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제작진에게 사정 이야기 없이 갑자기 2일 동안 개인 사정을 들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혐의가 알려지자 사직서를 낸 것도 황당한데 몰카 혐의에 대한 불똥은 제작진에게 떨어져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징계 고민 않고 퇴사를 공식화했다며 SBS 김성준 무징계 사표 수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또 한번 가봅시다. 19일 9시 뉴스에 일본 국기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뉴스에서 활용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꼭지에 사용을 했는데 이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겠다고 지금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사과까지 했죠. KBS는 불매운동 리포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 등 문구의 오에 일장기 그림을 넣었었는데 안 뽑아요에 오자에 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가 들어간 화면을 쓴 게 화근이 됐습니다. 방송사고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송이 나간 후 한국당은 KBS 본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수신료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는 방송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는 동영상 파일을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되며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사과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SBS와 KBS에서 MBC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다 위기입니다. MBC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계약직 아나운서들 간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내자 손정은 아나운서가 이에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KBS는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SBS, KBS, MBC가 연이은 실수와 논란의 중심에 서자 많은 국민들, 일부 언론들 사이에서는 공중파가 없어도 불편할 게 없다라며 무용론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공중파의 로고송들이 이제는 거북할 지경입니다. 예, 그렇군요. 노래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중파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 영향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280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지난해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CJ방송이 KBS에 이어 전체 방송사업자 가운데 2위에 뛰어오른 점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또 하나 지상파 3사는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참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 1인 가구 증가 등의 변화로 미디어 시장 자체가 TV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전에 권위적이고 아니란 태도에서 벗어나 달라진 방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방송을 만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지환, 이민우, 정준영, 박유천 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토스타들이죠. 이들은 최근 성범죄나 마약사건에 일루된 인물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가 요즘 연예계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성범죄, 마약사건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반듯한 이미지로 인기가 높았던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성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가 진행돼야 정확한 사건 정황이 밝혀지겠지만 배우가 드라마 출연 중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건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강지환 씨는 2014년에도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바가 있죠. 당시 한 필리핀 여성이 자신의 SNS에 강지환이 상인을 탈의하고 자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린 후에 한국 배우 강지환과 함께 잠을 잤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강지환 측은 해당 여성이 현지 가이드의 아내라고 설명하며 장난으로 올린 사진이다. 매우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논란을 일단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강지환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마약 성범죄가 드러난 후 연예인 가해자들의 태도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연예인 가해자들의 태도 상당히 언짢습니다.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재수 없어서 들켰다고 오히려 억울해하거나 운이 나빠 걸렸으니 불쌍하다고 동정하거나 범죄를 실수했다고 축소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충분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그저 범망을 빠져나가려고만 들거나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어찌나 비겁해 보이는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일수록 공인이기 때문에 더 정당한 처벌을 달게 받고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연예인 경우 자숙하는 척하다가 잊힐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낮은 기소율과 약한 형량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솜방망이식 처벌은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나 마약 같은 중대한 범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처벌과 높은 도덕성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을 해봅니다. 강재환 씨 사건부터 올해 들어 불법 동영상 촬영과 마약 투약 성폭행 및 성추행, 성접대 의혹 등 일부 연예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예계는 범죄와의 전쟁 중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공인으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이들이 일그러진 행태가 계속되자 국민과 팬들의 충격과 분노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예계가 예상치 못한 줄범죄의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각 소속사들은 자숙의 기관이 아닌 퇴출을 외치며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범죄 후 자숙이 아닌 범죄는 퇴출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달라진 풍속도에 따라 스타라는 특근의식으로 범죄를 자행하는 이들이 싸그리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대한 잣대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에 앞서 성범죄나 마약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도 제대로 내려지길 재판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썰렁한 야수의 먼데이 개그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민지 아나운서님 생강 아시죠? 음식에 들어간 생강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정답은 오솔길입니다. 생각 난다 그 오솔길 맞죠? 네 재미없죠? 그리고 부산에 가면 광복동도 있고 서면 있지 않습니까? 부산 롯데호텔 있는 서면 서면 주소가 새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죠? 잘 모르십니까? 부산 가면 서면이 새 주소가 가로수 그늘 아래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서면 주소가 이제 새 주소가 가로수 그늘 아래야 오늘 개그 참 재미없었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멋진 월요일 되십시오. 앞으로 야수완미녀TV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